시작! 예쁜 내 얼굴에 눈꺼인 반짝반짝 내 얼굴에 눈꺼인 여섯 번째 나와 고운 내 얼굴에 눈꺼인 활짝활짝 내 얼굴에 눈꺼인 사랑스러운 우리 얼굴 눈꺼인 웃어보자 모두가 눈꺼인 스마일! 스마일! 고운 내 얼굴에 눈꺼인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옆 사람 부면서 크게 외쳐주세요 시작!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여섯 걸음 일곱 걸음 여덟 걸음 아홉 걸음 열 걸음 끝났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여섯 걸음 일곱 걸음 여섯 걸음 열 걸음 끝났다 열 걸음 끝났다 한 채 네 걸음 다섯 걸음 여섯 걸음 일곱 걸음 여섯 걸음 일곱 걸음 여섯 걸음 일곱 걸음 여섯 걸음 아홉 걸음 열 걸음 날 때는 여러분들이 딱 쳐주시는 거예요 열 걸음 끝났다 열 걸음 끝났다 열 걸음 일곱 걸음 일곱 걸음 일곱 걸음 열 걸음 천천히 가볼게요. 시작! 우리 어르신데 하나도 안 맞아. 잘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사실 이 두 손가락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한 걸음 말 때는 오른쪽으로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손가락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가볼게요. 시작!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왼쪽으로요. 네 걸음, 다섯 걸음, 여섯 걸음. 일곱 걸음, 여덟 걸음. 아홉 걸음, 여덟 걸음. 열 걸음 끝났다.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손가락으로. 시작! 가슴 두드리기 준비합니다. 가슴 두드리기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들에 안젤리용 브랜더 레이저가 잘했어요 박수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요거 한번 해주세요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단추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